오늘의 주인공이니까 어휴... 그 때 컸다. 오늘은 오시아 확실하게 온 pricing 수어 잠시 곰 잎 파이 아냐? 이리 와 놓지않아 이런거 없어요 역시 거기서 사무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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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달이 개구를 엄청 좋아하네. 근데 이거 비싸잖아. 생각보다 비싸더라고. 6개에 만 원인데 와. 오징어 하나 가져왔어. 애들이 이거 하나 틀어 완전. 저거가 다 냐고. 개불. 이렇게 잘 먹을 거라서 생각도 못했네. 놔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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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 고 ache 굿 아저씨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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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가